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그 은대야에다가 붓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생 어떤 기쁨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환희와 즐거움과 영광 있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지사장들과 바리세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매우 직접적인 죄의 증거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여우와 모독죄, 모세의 율법 모독죄에 걸어서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한례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한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한례를 행하는데 만일 그 8일째 날이 안식일날과 겹치면 안식일날도 한례를 행하는 그런 법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례라고 하는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인데 피치 못하게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날과 겹치면 그 안식일에 한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만든 안식일법을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가당 자기라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모순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한례의식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한례를 안식일날 행하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에서 고쳐주고 살리는 일을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례를 행하는 일보다 덜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탈모두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옷을 가능한 한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라삐들이 탈모두를 가르치는데 외모를 매우 중히 여기며 어떤 옷을 입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현대 세련된 목사들의 외모관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래도 옷을 잘 갖춰 입고 외모를 잘 깔끔하니 그리고 또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가진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적입니다. 예수님 함께 단식으로는Ay수님의 삶을 밝히며 예수님의 삶을 밝히며 예수님의 삶을 밝히며 아멘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위험있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을 어필하는 거예요. 이만큼 나는 경건하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외모치상주의지요. 치상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세율법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서 16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의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 그 당시 베들렘에 사는 이세의 집에 갔는데 그 아들들을 쭉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의 장남인 엘리압이 왔을 때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감탄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보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하면서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문학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성경 그 유대 라삐들 또 바리세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중히 여긴다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 라삐들은 오히려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하면서 탈모드라고 하는 다른 경전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외모관념 외모지상주의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외적인 모습 차림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차림새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마치 서양의 민함형이며 푸른 눈과 금발의 이목구비가 균형이 잘 맞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톱스타의 꽃미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화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배우를 아주 잘생긴 그 민함 배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균형이 잘 잡힌 남자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세상 말로 폼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서민들이 입는 거친 통으로 짠 거친 옷을 긴 옷을 걸치고 헝클어진 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면서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생겨서 빛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인가요? 그런데 고중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함형이 아니라 코는 뭉텅하고 짧은 곱수머리에 눈도 푸르고 깊은 것이 아니라 눈두덩이가 두툽하여 마치 시골 촌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옷도 비천하게 입고 외모도 그렇게 생겼는데 거룩한 긴 격물을 찬 옷술이 달린 고급스러운 세마포로 지은 옷을 입은 바르세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우스꽝스럽게 생긴 외모를 보고 얼마나 비웃고 빈정거렸을까요? 아이고 저 생긴 것 좀 봐 저 몰골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고 뒤에서 얼마나 킥킥거리고 웃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연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사연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외모나 겉만 보고 사람이나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계략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구보소 2장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야구보소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구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 즉 마귀적인 사고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귀족 가문에서 귀친하게 보기만 해도 빛이 나는 꽃미남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선자들 위선적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별로 잘생기지 못한 외모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의롭게라는 말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모세율법의 정신이에요. 공의롭게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인데 디카이오스는 딱 맞는 적합한 무엇에 딱 맞는가 모세율법의 정신에 딱 맞게 모세율법의 정신에 적합하게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율법을 보면 대충 어떤 의식적인 예식적인 겉으로 형식적으로 의뢰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영적이고 신령하고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적합한 그런 말씀이 모세율법입니다. 유대 바리세인들은 모세율법을 예식을 행함으로 육체의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실상 모세율법의 핵심은 영적 거룩함, 내적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정결함만 추구했지 더 중요한 영혼의 거룩함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겉은 거룩한 옷으로 번지르르 한데 속은 다 죄와 탐욕과 위선으로 썩어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 요즘에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손을 얼마나 열심히 씻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손을 씻고 비누로 씻고 또 반복해서 씻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바리세인들, 라비들,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특히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막 비난을 했어요.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불경건하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 관원들이 손을 열심히 씻으면 죄를 씻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죄와 탐욕과 위선을 씻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적 거룩함을 입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 온갖 탐욕과 거짓과 악의와 그리고 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열심히 손을 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유대 라빌들이 만든 안식일법. 안식일법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들었는데 매우 상세하고 깨알 같은 조항을 많이 만들었지만 안식일의 참 의미인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놓은 법조항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더욱 더 중요하게 해겼던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보다는 그들의 체면이나 명분을 더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과 명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유대 무리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도의 구혈 속에 있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체면이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비판하지 말고 유대 무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자신의 명분이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질의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권위와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내고 세속적인 사상을 덧붙여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마치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처럼 설교를 하곤 합니다. 이것을 아전인수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유익이나 명분 또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난도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안다면 혹시 우리가 손해보고 또는 목회자들이 목사로서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교세가 줄어들고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고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누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그 당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말씀과 권능에 모두 똑같이 놀라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관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 능력 행함에 대해서 놀라움을 마음속으로 가졌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악감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반대로 유대 무리들은 순진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 그리고 그 능력 위험에 대해서 막 환호와 탄성을 터뜨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 그 위험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나 말씀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한 부류에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또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한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지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 즉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천안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천안 지방에서 별로 가문이 좋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것은 가짜누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된다. 메시아는 신비롭게 출연해야 된다. 신비로운 출생설이 그 당시 유대 민중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신비롭게 출생해야 된다. 신비로운 출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메시아의 신비로운 출연설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퍼뜨렸는가 그 말이지요. 다름이 아닌 라비들 유대 바리세인들 라비들이 가르친 탈무두에 있는데 탈무두에 메시아의 신비로운 출연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리세인들 라비들이 유대 민중들에게 계속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유대 라비들이 가르치는 탈무두에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신비로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연히 발견되어진 것. 둘째는 전갈의 침. 셋째는 메시아의 출연. 이것이 신비로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계속 라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라비들이 가르친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는 그 신비로운 일 중에 한 가지가 메시아의 출연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유대 무리들은 늘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오실 때 신비로워야 된다. 그 출생 신분이라든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신비로움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이라고 그랬죠. 실상 나사렛도 가짜지만 나사렛이라는 그런 출생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과 그 말씀과 그 위력을 보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실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라비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미 선지서에 기록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대해롯 왕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물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유대 왕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해롯 왕에게 물었는데 그때 은밀히 이 대해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구약의 예언 중에 혹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는가 기록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뒤져가지고 이 해롯 왕에게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헤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조사한 그리스도의 출연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해롯 왕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진짜 알고 싶었다면 해로당 때의 기억을 되돌려서 예수님의 베들렘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그 증거를 알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비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매우 신비롭고 불가사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요? 유대 무리들에게 숨기고 오히려 메시아는 나사렛이라는 천박한 지역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라비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이권을 계속해서 틀어잡기 위해서 꾸며낸 모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명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제를 고의로 숨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매도했습니까? 천박한 나사렛 추진이다, 천출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장사권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사악한 담대함이 있었다. 예수님의 출신을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베들렘에서 태어났다는 것 너희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구나.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암시를 하시는 것이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나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은 참되시니 즉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시니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는데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속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구원계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승천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 혼자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영광받고 나 혼자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 예수의 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을 짓는 일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보통 인간들의 출생을 따라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리가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영적인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사도요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대체생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자작에 퍼져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 관원들에게 선동된 유대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마치 극도의 광훈, 극도의 미친 자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 관원들의 적다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 또 이 사도요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굉장한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보고 이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그 당시까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 병고침을 많이 행하는 자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만 봐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표적을 보고 그저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저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만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니 아니니 믿느니 안 믿느니 그렇게 서로 별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변화를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유대사회와 다른가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을 외적인 표적이나 능력 행함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분별하여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인기와 영리를 목적 삼아서 예수님이 능력이나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으로 판단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현대교회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이나 인기, 표적, 변고침 등에 환호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되신 공의와 거룩함과 십작의 권한과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은 마치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예수님과의 쫓고 쫓기는 각축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초막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권력자들의 그러한 모의, 피하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은밀히 따돌리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정말 쫓고 쫓기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요하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미러라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곳에서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일은 모세를 통해서 여왁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유기 23장 36절 말씀해 보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며 여왁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 마지막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어떤 행사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다가 물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다리가 셋 달린 금항아리가 있는데 그들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물에 나와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 그때 대제자장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왼편으로 돌면 두 은대야가 있는데 하나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장은 포도주가 담긴 대야에 물을 붓고 물이 담겨져 있는 대야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춥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물기는 장소의 기쁨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의 생에 어떤 기쁨도 보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은대야에다가 붓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생 어떤 기쁨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환희와 즐거움과 영광 있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식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행한 전통이며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고 전통이 되었다고 그 당시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장엄한 날에 물과 포도주를 섞어 여와께 부어들이는 예식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인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는 영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원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물과 포도주를 섞어 붓는 의식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부호심,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셔야 할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심이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를 위해서 유대 관원들의 모함과 체포 위협 그리고 유대 무리들이 귀신들이었다고 말하는 그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듣고 보는 중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기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모세의 여는 해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막절날 마지막 큰 날에 예표로 행해졌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마지막 마가의 단악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한 부호심으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부호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생에 어떤 기쁨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혼인집에서 행하신 물과 포도주의 기적은 성령의 부호심의 전초전이었고 그 절정은 초막절에서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임했던 성령의 광채에 주며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리신 성령보험의 절정이며 황홀함 그리고 하늘의 거룩함과 기쁨과 전율이었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 기쁨이오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저희들의 성령을 받아 성령의 기름붐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주셔서 그 기쁨을 저희들이 항상 간직하며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